여러분 반갑습니다 개그맨 강진아는 오늘 바다는 좀 그만하고요 여기 지리산 산천군입니다 개원산 계곡에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 이거 무료할거에요 이야 이 경기 공기가 너무 좋아 한참 들어왔습니다 찻불구 깊숙이 아 이야 죽인다 그냥 이야 자 일겁습니다 여러분들 공기 많고 너무 좋은 이곳 지리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강진아가 오늘 뭐 이제 마지막으로 지를 받고 우리 팬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복을 좀 많이 주려고 이렇게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제 복 많이 받을 겁니다 제가요 확실히 확실하게 밀어들겠습니다 파파 걱정하지 마시고 파시인을 잘 되길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진아 저 강진아는 에로배우도 아닙니다 깡패도 아닙니다 박수무당도 아닙니다 저는 배그맨 주신이에요 그리고 연기인거에요 연기 웃길라고 그런거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넓게 좀 이해 좀 해주시고 귀엽게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강진아 이뻐요? 정말이요? 응 응 자기야 응 응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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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삐졌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기는 대원사입니다 땡큐 차려 출발 와우 뿅 간다 나는 자연이다 나는 자연이다